광주 시내 곳곳에 정체불명의 벽보가 붙었습니다. 두수없이 써내려간 수십 장의 벽보인데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. 자신의 엄마가 화순의 한 병원에서 생체칩 실험을 당하고 있다. 여기에 경찰도 가담하고 있으니 도와달라. 더 천천히 살펴보면 해당 병원의 정보는 물론 생체칩 실험을 당했다는 어머니의 집주소, 사건에 가담했다는 경찰의 신상도 낱낱이 적혀있는데요. 먼저 벽보에 적힌 화순의 집으로 찾아가 봤습니다. 포스터에 적혀있는 화순 그 모친 집으로 바로 저 집인데 가까이 가니까 포스터가 조금 붙어있는 게 아니고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. 이 정도일 줄은 사실 몰랐거든요. 지금 문은 잠겨있는 상태예요. 문은 꽁꽁 잠겨있고 사람의 인기척도 전혀 없었습니다. 집 대문과 벽에 벽보 말고도 욕설이나 난잡한 글귀도 상당했는데요. 대부분 가족을 욕하는 글이었습니다. 비 오는 날 이후로 지금 두 번째 찾아왔는데요. 오늘은 계실지 한 번. 그때는 비가 와서 잘 몰랐는데 날이 밝으니까 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. 반응은 없으시고 일단은 저희가 두 번째 방문했는데 오늘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. 이곳에 정말 사람이 살고 있는가 저희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만 했습니다. 거주민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화순 읍사무소로 향했습니다. 아무래도 개인 가정사다 보니까 깊은 내막을 알 수는 없었는데요. 중요한 건 이웃뿐 아니라 가족들도 이 벽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. 벽보에 적힌 집 주소는 빈집이 된 지 오래고요. 이 집에 딸이 셋이 있는데 그 중 막내딸이 벽보를 써붙이고 다닌다고 합니다. 들은 바에 따르면 어머니도 좀 힘들어하셔서 가족들이 어머니와 막내딸을 분리시켜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. 이번엔 벽보의 내용 중 생체칩 실험을 했다는 화순의 모 병원의 입장을 한번 들어봤습니다. 병원 측의 설명을 덧붙이자면 벽보를 붙인 사람이 머리가 다쳐서 응급실에 한번 온 적이 있었다고 해요. 그때 의료용 스테이플러로 치료를 해줬는데 그 심이 쇠잖아요. 그게 머리에 박히니까 생체칩 실험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. 벽보에 경찰도 가담했다고 적혀 있는데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? 벽보와 관련해 수사했던 분은 다른 서로 발령이 나서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. 요지는 이랬습니다. 벽보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고 진입 파악을 위해서 그분을 만났다고 해요. 만났는데 횡설수설하는 등 대화에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합니다. 그 이후에 벽보를 붙인 분한테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지속적으로 왔다고 해요. 그래서 다시 조사를 진행했는데 또다시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. 수사는커녕 내사 중지 상태라고 합니다. 사실 이 정도면 이웃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. 이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? 포스터가 많이 붙어있던데 그게 어떤 건지 좀 혹시 아시나 해가지고 아, 무슨 관심 한 사람이야. 저기 무슨 짜놓고 너무 많이 해봤을 때 저게 언제부터 붙어있는지 혹시 아시나요? 작년부터요. 작년부터요? 오늘의 결론 광주 곳곳에 붙은 생채칩 실험 벽보의 내용은 칭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. 더 이상 이 벽보로 피해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난달에 그렇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